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와다히데키지음 황혜수공기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은 인생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듭니다. 그 운이 사실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만 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소중한 무언가를 놓쳐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수가 좋다든지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좋아지는 플라세보 효과처럼 행운이 올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40살 중간까지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후로는 새로운 만남이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실제로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다른 사람이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요. B는 다른 사람이 단점만 들추어내서 험단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운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왠지 모르게 A라는 사람이 운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운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A일 수도 있고요. B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B보다는 A같은 사람이 더 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권이나 불행한 사고와 관련된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운은 삶의 태도나 사고 방식에 따라 스스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운을 잡을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잡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라며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타고난다라는 말은 운의 강함을 뜻합니다. 주변의 기대 역시 중요합니다.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성공률로 말하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상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운에는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는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합니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 모처럼 잘 되고 있었는데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불운의 직면에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운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 진짜 불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추월하거나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운을 멀게 합니다. 비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남을 얕보는 만난도 운을 멀게 합니다. 모두 좁은 범위의 운밖에 잡지 못하고 불운을 만나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집 따위 부리지 말고 상대방을 추월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빌리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손을 빌려주는 유연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 불운에 빠진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강한 운을 타고났다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 행운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자신의 운은 나쁜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다른 세계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든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장점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네 라든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네 라든지 또 사소한 도움에도 반드시 고맙다고 하는군 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큰 행운을 잡을 기회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사실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 굴러 다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넓은 세상을 확보해야 좋은 운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었더라도 바로 다른 일이나 사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불운을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흥미나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는 자기가 먼저 다가갑니다. 말을 걸어보고 전화를 해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운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복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아마 좋아하는 세계나 관심 있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야가 있다면 혼자서만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거나 자극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뭔가를 배울 때도 모여서 수집품을 서로 보여주거나 발표회 같은 장을 마련하면 수준도 오르고 인간관계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시도했으면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늘 포기해버림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운은 이런 사람에게 반합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우연한 운과 필연적인 운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 즉 잡을 수 없는 운과 스스로 어떻게든 끌어당길 수 있는 운, 잡을 수 있는 운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당히 해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연한 운인데요.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지 적당히 한다면 그런 행운은 어차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해도 운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연한 불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이 나쁠 때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실히 하는 한 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쁜 운이 따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불운이 계속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야 라고 포기하고 언젠가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운은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큰 일, 사내에서 주목을 받는 일,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곳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하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은 당사자로부터 다음에 또 큰 업무가 오면 도와주었으면 해라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행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운의 씨앗을 만들어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에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욱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2.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웁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도 됩니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입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데요. 무엇이든 계속 배워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운을 더욱 강하게 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타이밍 역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셔서 좋은 운을 많이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